챗GPT 열풍을 일으킨 오픈AI의 샘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CEO직에서 전격 해인됐습니다. 오픈AI는 현지시간 17일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가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올트먼이 소통에 솔직하지 않아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. 오픈AI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올트먼은 지난해 말 챗GPT를 출시하며 전 세계의 생성형 AI의 열풍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.